안녕하십니까. 안동무라 방송 소식입니다. 경북도 내 메르스 격리 대상자와 능동감시자가 이번 주 내로 관찰 대상에서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3일째 관찰 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오늘 현재 경상북도 내 메르스 관찰 대상자는 자가격리 17명에 능동감시 21명 등 모두 79명입니다. 질병본부가 실태를 공개한 이후 지난 8일 11명이던 관찰 대상자가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 12일 52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확진 환자 1명과 의심 환자 11명이 잇따라 발생해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2일 확진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아 마지막으로 퇴원한 이후 추가 격리 치료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찰 대상자도 이번 주 안으로 모두 일상생활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관리 대상자 수가 현재의 줄어서 오늘 도내에는 총 7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현재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주말 중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질병본부가 하루 새 많게는 100명이 넘게 통보해오던 관찰 대상자 수가 지난 19일부터는 2명씩으로 급감하더니 최근 3일 동안은 1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 당국은 다소 조심스럽지만 도내의 메르스는 일단 진정세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자가 격리 대상자가 17명에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경북 지역에는 메르스에 인해서 크게 확산되는 부분은 차단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판단 속에 경상북도는 이제는 그동안 극도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행사부터 되도록 개최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